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저희 이거 진짜 마지막 곡이었어요. 갈까요? 갈까요? 그럼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이런 열화같은 성함을 힘입어서 앵콜곡이죠? 네. 앵콜 원하세요?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저희 앵콜곡의 마지막 곡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. 네. 먼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각이 다양한 유령층이 계신데 막 박수는 막 이렇게 손 위로 쳐주시고 너무 호응 잘해주셔서 화성 씨 주민분들 너무너무 마음씨도 보이시고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 달 3회 활동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활동할 예정이니까요. 항상 기억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희는 마지막 곡으로 미스터뱅뱅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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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